한 달의 막내 한 달의 막내니까 막내 먼저? 네 truth or dare? 솔직히 말하거나 아니면 벌칙을 하는 거예요 벌칙은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?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? 우리가 말하는 걸 할게요 tru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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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하세요 We're in the ocean ocean? Yeah ocean? 바다? Yeah 바다? We're in the boats in the bay In the boats 셋이 많이 있어요 근데 빠지거나 이런 식사하는 건 아니겠죠? 근데 한 명 한 명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? 버려야 되는 구하는 게 아니고? 한 명은 버려야 돼요 채 걸릴 거예요? 태호 씨를 걸릴 거예요? 버리는 사람 버려야 된 사람 왜 그러면 그 배가 문제가 있어서 무거워서 그렇죠 버려야 될 수도 있죠 네 기대하고 있어요 그냥 태호 씨는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근데 저는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저도 물고기 잡을 줄 알거든요 다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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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다에 딱 우리 셋만 있는 거예요? 네 다짜만 태호야? 태호를 버려야죠 뭔가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바다에 셋 밖에 없으면 무섭잖아요 뭔가 뭔가 좀 이렇게 믿음이 안 간다 좀 이렇게 믿음이 안 간다 뭘 잡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태호는 무서워서 오! 이럴 것 같아서 이럴 것 같아서 네 저는 true true 태호 씨 there's an ocean 바다 바다 여기 바다 and there's a bird and then we end the bird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네 셋 중에 자기도 버려도 돼요 한번 버려요 버려요 버리는 거예요? 둘 다 버릴게요 둘 다 버릴게요 배 무거울 것 같아요 편하게 할래 편하게 할래 모션이 있어요 네 바다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네 근데 어 막 상어가 밑에 있어요 상어 yeah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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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근데 밑에 밑에 세 명이 이렇게 이러고 있고 형 죽어 있고 옆에 진짜 몸매 좋은 여자가 이러고 있어요 누굴 구해줄 거예요 아니지 당연히 세 명을 구해야되는 건데 당연히 여자죠 아하핳하핳! 둘 다 투였땟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물 마시면서 원숭이 소리 한번 내줘요 아 물 마시면서 네 아 근데 자꾸 이거 아 너무, 너무 심한가? 물 마시면서 몽키 사운드 아 예 보여줘요 이미 뭐 다 공개된 거 쿨하게 합시다 제가 이제 그걸 할게요 설명할게요 몽키가 물을 마십니다 몽키가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. 마시 멀리서 예쁜 몽키가 지나갑니다!